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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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런거 제안한 사람이 지는거였잖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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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야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근데 한바퀴 전속력으로 뛰어 조건이 있어 근데 20초 괜찮아요 리아언니는 천천히 뛸거에요 가위바위보 그래 여러분 예고편 개조 예고편 나갑니다 리아언니만큼 빨리 달리는 사람 못봤어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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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치 좀 봐줘 비치 좀 봐줘 비치 미치 미치지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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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귀 빨개 짜 나 현받아도 빨개 빨간빠 내가 넣어줘 그러면 나중에 빨리 포토타임 가지고 있어요 네 너랑 나 어제가 잘 읽을거지? 어떤 자유가 포즈 자, 포즈 3개 우리 저번에 햇동발 생각해볼까? 우리 200일 혹시 숙자를 읽어볼까? 좀 거만하게 해줄까? 힙하게 200일 됐으니까 힙하게 3개 자유 포즈 갑니다 우리 200일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 왜 마이크로 쓰는 거야? 자, 다음은 너무 옛날 방송 아니야? 그거 알아요, 그거? 너무 아,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 뭐 할까요? 뭐 원해요? 뭐 원해요? 빛이 원하는 거 청순? 청순 원해요? 청순? 청순! 안 보는 순 안 보는 순 안 보는 순입니다 안 보는 순 아, 오케이 선배님들처럼 청순하게 그래 좋다, 좋다 갈게요 자, 멋지게 으아 impat creo 모시는 거에요? 왜 왜 갑자기 에프аль 해서 포즈 하고 그래요? 아 두명이 귀가 안 들려서 그래요 순하게 했으니까 이제 힙하게 갑시다. 힙? 이제 마지막. 여러분 마지막이에요. 저희 완전 힙하게 할 거예요.